시작부터 좀 심각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연천에 오는 데에 제가 떨어서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 백희승님 강의 많이 해봤다며 뭐 이 강의 하는데 그래 떨어 누구 동네 바로 옆에 가가지고 제가 옛날에 용인 사는 것 같으면 그 바로 옆에 수원 가가지고 강의하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떨어 부산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요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외부 강의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외부 강의로 해야 저 같은 사람은 수강료도 좀 받고 뭐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아름아름 또 이렇게 외부의 강연 기획자들이 또 이래 오셔가지고 아 또 저 강사 좀 내 강의도 이래 시키보면 똘똘하게 잘하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소개돼가지고 또 강의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뭐 저로서도 불황이었죠 그죠? 특히나 그 앞에서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는 제가 불황은 괜찮은데 우리 와이프가 특히 못 견딥니다 제가 불황을 좀 하니까 예 와이프가 도대체 언제 강의가 들어오는 거냐 왜 내한테 짜증이냐고 코로나 때문이지 뭐 어쩌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를 보면 이렇게 넓은 강연장에서 그죠?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회적 법규를 딱딱 지키면서 코로나 이 거리두기를 딱 하시면서 전원 마이크를 딱 하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마이크를 아 저 마스크를 죄송합니다 스하고 이만 다르고 똑같아가지고 자꾸 헷갈려 오랜만에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나? 그렇다고 제가 원숭이는 아니고요 지방 소멸의 시대 연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연천 군수의 잘못도 아니고 아무 잘못도 아닙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부가 파주로 이사를 와서 제일 먼저 가본 게 통일전망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다가 교화로 이렇게 우회전하면 이렇게 교화로 들어오는데 자유로를 달리다가 보니까 그 앞에 보여요 그 산 위에 이렇게 동그란 건물이 보여 그거 모르시는 분은 잘 없겠죠? 아니 여기 분들 말고 지금 제가 이게 유튜브를 짓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보이니까 이렇게 가는데 그것부터 자유로를 달릴 때부터 우리 와이프가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가는 길 왼쪽에 보이는 그 철책선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잘 모르느냐 하면 원래 살던 수지 사람들한테 우리가 파주로 이사가요 좀 먼 데로 가요 놀러 오세요 1박 2일 하고 가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지도를 이래 보더니 요새 네이버에 지도 있잖아요 지도를 보더니 한강 옆이네 그 다음 말이 뭘까요? 그 조깅할 수 있겠네 왜 아무도 안 웃으십니까? 저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6개월 만에 나오는 이 강사를 전혀 도와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니가 얼마나 강의 잘하는가 보자 이라고 계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공직자 청렴 교육 강의로 하면 나중에 양천허씨 집성촌도 여기 연천에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이원익정승이라는 사람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럼 물론 공직자들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연천 같으면 어떤 분들이 앉아 있겠어요? 연천군청 공무원들 쫙 앉아 있거든 그죠? 쫙 앉아 있거든 그분들 앉아 있으면 제일 강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로 웃지 않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여기 앉으면 여기는 지금 이 단상하고 평행선인데요 여기가 푹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단상이 위에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구조가 제일 강의하기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밑에 앉으신 분들이 이러고 위로 째려봐요 이렇게 이러면서 저는 제가 뭘 잘못하고 그분이 제가 아주 잘못한 사람의 무슨 아버지거나 이런 분들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 앞에 앉아 있잖아요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말이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제일 앞자리는 아무도 못 앉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강의하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맞장구도 좀 쳐주시고 뭔가 서로 불편하신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동네에 가서 책을 잡히지 않겠느냐 이런 거 아니면 아시겠죠? 열심히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입니다 자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시사기획창이라고 하는 KBS 프로그램의 화면을 제가 캡쳐를 떠가지고 세 개를 가져온 겁니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여러분 이런 개념을 좀 아시는 분 딱 사진 보니까 나 알겠다 뭔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사진 보니까 딱 알겠다 이거 뭔지 알겠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서울에 있던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올 때 사무직 데드라인과 기술직 엔지니어의 데드라인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거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 말이 설문조사하고 통계를 해봤더니 이거는 뭐하는 데 쓰이는 설문조사와 통계일까요? SK가 현대 하이닉스 반도체를 인수한 다음 2019년도에 하이닉스 공장을 어디에다 세워야 할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했을 때 유치에 나섰던 다섯 개 시도가 있었는데 거기 세 개는 예비타당성에서 떨어지고 두 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 두 개가 어디 어디인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그 다음에 어떻게 경북 구미시 이 두 개였습니다 이 두 개를 놓고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생사를 가르는 전쟁을 벌여요 두 지자체가 유치전을 막 엄청나게 벌입니다 결국에는 용인이 선정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사무직이고 기술직이고 간에 기술직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설명해야겠구나 기술직은 어떻게? 아 저 사무직은 판교X는 내려오더라 뭐가? 우수 인재가 아시겠습니까? 우수한 인재가 기술직 엔지니어는 기흥라인이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용인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기업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수 인재가 거기로 갔습니다만 이제는 우수 인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거기에 유치한다라는 이 사람이 국가노동연구원의 원장입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그 다음 이거를 어디에 유치하느냐 할 때 가장 심사에 참여했었던 사람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 이분은 이제 구미로 가기는 좀 어렵죠 그죠? 아니 연천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연천하고 동두천 너무 근거리다 연천하고 용인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겠습니까? 결국 둘 다에 설치해줄 수는 없잖아요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 그게 여러분 경제학에서 배웠던 한계 비용 체감의 법칙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야 니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하면 짬짜면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용구시요 이게 가능합니까? 용인하고 구미 이게 가능해요? 나눠서 합시다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지방 소멸이라는 것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지방은 과연 버텨낼 것인가 지난 1960년대에 인구 센서스를 한번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발달하고 정확해졌던 게 뭐냐면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 때에 미국이 우리 한국의 제조업을 제대로 선정해주기 위해서 통계학자들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애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줘요 그때부터 통계를 우리가 믿을만 해요 그때부터는 그 이전에는 통계라고 하는 게 참 들쭉날쭉했거든 1960년대 연천군이 8만 명이었대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늘 강의에서 이게 아마 드러날 겁니다 8만 명은 정주인구라고 그러는데 난 그것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 4만 3천 명 군부대 인원을 제외하면 정주인구는 약 2만 8천 명일 것이다 이것이 지금 경기도청이나 이런 데서 공식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구 센서스는 저는 조금 불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믿을만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경제를 떠받치는 것이 군부대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not in my backyard 있죠 not in my backyard 다 합치면 뭐해요? 님비, 그렇죠 님비 절대로 뒷마당 내 앞마당에는 들어오지 마라 이 시설은 3대 님비 대장 1, 공동묘지 2, 뭐예요? 교도소 그 다음 3, 뭘까요? 군부대 아시겠습니까? 자, 교도소하고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딱 들어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뭐야? 군대는 와그러는데 군대가 하나 있으면 뭐가 없으십니까? 고도제한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고도제한이 생기잖아요 북한 간첩이 들어와서 드론으로 다 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고층 건물 들어와서 딱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희 군부대가 저런 시설이구나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충 사진을 보니까 병력은 얼마쯤 되고 다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민간인 무선 송수신기도 함부로 설치할 수 없다 왜? 해킹의 우려도 있고 이 원형 안테나, 이 일자형 침 안테나 있죠 이거는 휩 안테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널리 퍼진다 그러면 북한이 반의 전파를 쏘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안테나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딱 세워서 동그랗게 되는 휩 안테나가 있고 광대역 안테나라고 해서 이렇게 양쪽에다 세우면 여기하고 여기만 되는 게 있어요 이쪽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저 통신병 출신이에요 제가 안테나 많이 쳐봤어요 아시겠죠? 통신병 출신이에요 누군가의 지금 전화기에 그게 울리고 있습니다 진동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강사가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강의를 잘하라는 뜻입니다 라고 6개월 전까지 제가 수없이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면 봐라 얼마나 중요하면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겠느냐 그렇지 않으세요? 울리신 분은 알아서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연천은 과연 지방소멸시대 10년 뒤에 닥쳐올 지방소멸시대에 자신 있습니까? 탤런트 심지호가 연천 출신이다 최고 인기 가수 임영웅 씨가 연천 출신인데 포천에서 자라갔고 지금은 서울에서 미장원을 엄마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스토리텔링이 상당히 유명했었잖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 저기 나무로 창을 내겠소 왜 산약은 웃지요?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상용이라는 시인이 여기 연천 출신입니다 그쵸? 제가 연천에 와서 내가 김상용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연천에 와가지고 논밭을 보니 참 외산약은 웃지요 싶더라고 정말 내가 김상용을 이해하겠다 내가 정말 내가 그 생각을 하더라고 전 정말이에요? 이화 여자 고보의 선생이었죠 교장 선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 경력을 제가 쉽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 조금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일체 시대를 깊이 공부하지 않으시면 잘 모르실 텐데 그때 조금 그런 일이 있어요 그 김상용이라는 걸 조금만 조사해 보시면 나와요 갑자기 이거 왜 나오는데? 서울 종로야? 여기가?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땅 여러분 이 건물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보신 분 이 건물 보신 분 이 건물이 이 건물이 맨 처음에 누가 인수해서 지었습니까? 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해서 삼성생명으로 좀 썼죠 근데 지금은 외국계 아니 외국계 자본이 하여튼 그 다른 자본에 팔렸어요 내가 이름을 얘기는 못하겠는데 팔렸어 그런데 뭐냐면 1987년까지 이 거기는 어었냐면 화신백화점이었습니다 요거였다는 거죠 요것이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87년도에 화신백화점을 다시 지으려고 했어요 이만한 규모는 아닌데 한 요정도까지 오게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 87년도에 누구랑 하필 손을 잡아가지고 한보건설하고 손잡는 바람에 왜 무산됐는지 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회장이 그래 오늘 리스크가 생기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화신백화점은 1931년도에 박흥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세웁니다 이게 원래는요 신태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행신양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신태화라는 장사꾼이 행신양회를 만들었다 해서 신태화의 화 행신양회의 신을 가져와서 화신백화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화신백화점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 몇 층이냐면 1, 2, 3, 4, 5, 6층이고 여기에 옥상정원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6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4대가 돌아다닙니다 오르내린다 사람들이 전부 엘리베이터 보겠다고 계속 탔다가 내렸다가 탔다가 내렸다가 이래가지고요 이게 아주 명소가 됩니다 화신백화점에 가면 시원한 팥빙수도 팔고 화신백화점에 가면 외국 물건들도 들어와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갔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해야 돼 보신각종이 있기 때문에 자 서울을 도시계획을 정도전이가 어떻게 했는지 보죠 개국공신 정도전이가 뭐라고 해야 돼 동서남북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동서남북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상 유교의 오상 개념으로 갑니다 동쪽 뭘까요? 흥인지문 즉 인의예지예요 아시겠죠? 흥인지문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의문 서대문이죠? 돈의문 그 다음에 남대문은요 숭례문 인의예잖아요 지는요 홍지문 북대문입니다 이게 그럼 가운데는 가운데는 믿을 신 보신각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신각이 그 종이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종로라고 불렀다고 종이 있는 도로라고 종로라고 불렀는데 이 종로의 다른 뜻이 뭐냐 운종가예요 운종가 여러분 아마 신문이나 소설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운종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운종가에 그러면 나는 어렸을 때는 이 종자인 줄 알았어 이 종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구름 운좌에 그죠? 사람들이 확 모여든다 할 때 종자하고 가는요 길거리 이걸 가랄 뭐라 그래요 스트리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스트리트 그래서 운종가 뭐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우 모여들었다가 흩어지는 동네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종로의 인구는 3만 명이다 5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많게는 100만 명도 가능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갑자기 종로의 얘기 왜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금 중심되는 스토리가 뭐예요? 화신백화점 아니에요? 화신백화점이 서울의 중심이었다 이거잖아 화신백화점이 유일한 프랜차이즈로 분점을 냈으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연천군 장난면 고랑포리 209번지입니다 유일한 분점입니다 1938년도부터 1945년도까지 운영됐습니다 약 7년 동안 조금 가슴 아픈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한탄강에 호텔이 있었죠? 언제 문 닫았습니까? 한탄강 호텔이 있었죠? 그죠? 자 그 사장님께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매일같이 돈이 막 100% 수익이 나오고 해서 문 닫았을까요? 안 닫았을까요? 무슨 짓을 저질러서라도 계속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장 자리에서 물러날까요? 안 날까요? 죽어도 안 물러나죠 내가 만약에 그거 된다고 하면 내 아들한테라도 물리줘야지 내 사위한테라도 물리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세습 경영체제를 내가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 화신백화점은 그러면 그 돈만 아는 돈귀신 박흥식 우리나라 최악의 친일파 1호인 박흥식이가 왜 고랑포구에다 분점을 냈을까요? 수익이 많이 나니까 아니 딴 거 있습니까? 돈이 된다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45년도에 문 닫을 때는 뭔데요? 문 닫고 싶었을까요? 죽고 싶었을 거야 문 닫을 때부터 와 진짜 내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닫는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와 죽고 싶다 박흥식이 반민특이 끌려간 거는 48년도 11월 달이에요 반민특이 1호로 왜? 다섯 개 백화점 가운데 다섯 개 뭐 미츠꼬시 뭐 저기 뭐야 조지아 조지아라는 게 초지아 이 말인데 그거를 한자로 그냥 읽으면 정자옥이라고 읽습니다 정자옥 그 백화점들이 다섯 개 백화점이 경성에 있고 조선 천지에 일곱 개 그러니까 여덟 개 백화점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어떻게 우리나라 자본으로 세운 백화점이었거든 그러니 31년도부터 저거를 세워가지고 35년도에 증축을 해가지고 35년도에 또다시 어떻게 증축하자마자 동관하고 서관을 세워놨더니 서관에서 불이 번져가지고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동관까지 싸그리 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7년도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아까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건물을 세웠다는 거예요 37년에 세우고 나서 내 일하다가 화재로 돈 다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노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야 제2지점을 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워 놓은 게 뭡니까 고랑포구 화신백화점입니다 분점입니다 지금 고랑포구에 백화점을 누가 세울까요 여러분들 그 고랑포 여기서 카페 선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갔다 너무 좋아서 고랑포 이야기라는 카페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 사진에도 나올 거예요 거기 제가 갔다가 하 정말 그 여러분들 역사를 잘 이게 아니 뭐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모르니까 지금 이 유튜브의 사람들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야 다 갔다 오셨겠지만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연천 고랑포라고 하는 데는 도대체 거기가 어떤 곳인지 글자도 한 번 접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글자라도 한 번 접해보고 갔다 오고 한 사람보다 1대 99로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가 뭐하는 곳인데 도대체 왜 이게 여기 들어섰을까 여러분 화신백화점에 분점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더위 100% 사람들이 부산 아니면 평양이라고 얘기할걸요 그나마 뭐야 신이 주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는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동네보다 훨씬 번성했던 동네가 고랑포입니다 진짜 안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내가 고랑포 이야기에 가서 그 고랑포리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진짜로 저는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훈 조동탁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조지훈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야 승무라는 시 뭐 고이 접어서 나빌레란가 뭐 그 있잖아 그분이 지은 청록파 시인이잖아요 그 시 중에 봉황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봉황수 뭐 그 조선이 고려가 망할 때는 길제가 있었고 조선이 망하고 나니까 조지훈의 봉황수가 있었다 할 정도예요 왜 길제도 여러분 고려가 망하고 난 뒤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말 한마리로 돌아보니 어쩌니 저쩌니 하더니 뭐 산천은 의구한 그대로인데 인걸은 간데 없네 어즈버 태평세월은 꿈이런가 하노라 그게 뭐야 인생무상이잖아요 이야 진짜 이 나라가 망하고 나 이렇게 하는구나 다시 가져올까 지훈 조동탁이 뭐라 그래요 봉황수야 뭐 호곡하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앞에서 울겠다는 거잖아요 왜 봉황이라는 건 조선 임금을 말하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금을 말하는 건데 그게 왕조가 망하고 나니까 1910년에 경술국치에 의해서 왕조가 망하고 나니 1915년에 일본 놈들이 그 대라우치 이놈 새끼가 열었던 게 뭡니까 무슨 뭐 그 조선 고궁 박물 무슨 고궁 전시회 뭐 그래갖고 왜 조선 왕하고 왕 이렇게 해갖고 마네킹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구경하게 만들었어요 돈 내고 들어가게 만들어서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너 그 임금은 이제 임금이 아니야 이제 우리 총독부에 충성해 이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지훈 조동탁이 그렇게 한 거라고 제가 딱 고랑포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질 수가 있는가 직접 와서 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몇백 배 아니라 몇천 배 더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연천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도대체 저거 아이고 저기 연천군청에서 저 돈 받고 강의한다고 저라는갑다 아이고 저기 우리 동네가 언제 그래 번화가였다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원래 남대문은요 직접 가서 본 사람보다 글로서 배운 사람이 이깁니다 남대문의 성격에 대해서는 좀 웃어달라니까 왜 이렇게 안 웃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안 웃기세요 앞으로 제가 저기 개그맨들한테 절대 연천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강의하는지 한번 보자 오우 굉장하시네요 심각하게 강의를 하니 그래서 경기 북부 포구의 중심이자 임진강 수은의 종점이던 고랑포는 개항기를 거치며 상업이 더욱 번창했다 고종 때부터 시작된 곡물 수출이 1890년에 급격히 증가하면서 포구가 활기를 띄웠고 이 부분을 잘 주목하십시오 1890년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여러분들의 상식하고 좀 다르죠 1890년 그거는 우리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나라 아이가 그죠 확 줄어들어야 될 건데 왜 1890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생각을 잘 하실 거야 잘 들으세요 1890년에 급격히 증가 포구가 활기를 띄웠고 고랑포구는 산지와 개항장을 연결하는 중간 집결지 역할을 하며 발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옛 기록을 살펴보면 고랑포 일대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공원에 비치된 1930년대 신문자료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장단역 고랑포 구화장에 선로를 두고 버스를 운행하던 사람이 승객이 너무 많아져서 자동차 내대로는 운송이 불가능해지므로 어떻게 돼요 버스 한 대를 구입해서 추가로 운항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최근에 고랑포구를 오가는 미니버스가 평일 2회 주말 3회 운영하는 것에 비추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찰나 AR 체험과 함께 접하면 더욱 흥미롭다 매표소 입구에 적힌 대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생선 가게에서 이빨을 드러낸 백상어 이거에 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생선 가게에서 이빨을 드러낸 백상어 이 뭔 소리야 우리나라에 무슨 상어가 있어 있어요 어디에서 잡혔습니까 상어가 주로 어디서 잡히나요 혹시 아시나요 예 혹시 아시나요 어디에서 우리나라에 상어가 잡혔을까요 당연히 서해죠 요새는 또 황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대요 중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서해 서해에 어디 어디 지역 여러분 서해바다 전라북도 만경강 동진강 하구의 위도 앞바다부터 위로는 강화도 남쪽의 영종도에 이르기까지 해역해서 잡았습니다 예전에 백상아리가 무슨 조스에 나오는 것처럼 거대한 이런 카리브해 백상어 말고 백상아리가 뭐예요 사람도 공격하긴 하지만 그게 무슨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런 게 아니라 요만한 거 그래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 혹시 여러분 강원도 이천과 안협이라고 하는 동네를 아십니까 이게 북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 좀 야한 영화긴 한데 우리 저기 왜 그 이두용 감독이 감독했던 뽕이라는 그 있죠 예 뽕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게 여러분 저기 문학작품이거든요 일제시대 때에 문학작품이거든 그 뽕에서 여주인공 있잖아요 이보희씨가 나왔던 이미숙씨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그 여주인공이 그 영화에서 뭐라고 불리던가요 안협댁 이렇게 불리죠 안협댁 안협댁 그죠 그 뽕의 저기 뭐 그게 어디예요 뽕의 무대가 어디예요 개풍군 여러분 지금 거기가 아니 개풍군이 아니고 장단군 지금은 북한의 장풍군으로 불리는 곳 거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안협 그 옆에 동네잖아 거기서 시집왔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아니 우리도 뭐 연천에서 서울로 시집가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겠어요 여성분들 보고 연천댁 그죠 아니 포천에서 연천으로 시집왔어 그러면 연천 사람들이 당분간 뭐라고 불러 포천댁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게 별거가 우리 와이프는 그러면 파주에서 뭐라고 지금 불리겠어요 수지 댁 용인 댁 그죠 그렇게 안 불리겠습니까 그럼 뭐 별거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협 등에서 거둔 대동세를 한강의 용산진 서강진으로 여러분 서강진이 지금 서강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마포구에 쌍수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쌍수동 쌍수동 예 상수동이 아니고 쌍수동이에요 쌍수동 그 동네가 서강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송하는 출발지다 18세기의 고랑포가 경기 북부지역 포구 시장권의 중심으로 성장한 기록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국사교과서에서 그토록 외우셨던 이중환의 택리지에 잘 나옵니다 이중환의 택리지는 모르시는 분은 일어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들어본 적 없다 이런 사람들은 농담으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일어나서 나가지 마세요 모르겠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중환의 택리지를 모르시는 분은 없어도 이중환의 택리지 안에 고랑포리가 나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여기에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분 중에도 거의 100%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번역해도 자기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른대요 고랑포라고 한자를 보고 번역했지 가보질 안 했거든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번역한 사람도 그런 데가 있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많잖아요 고랑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신백화점 이게 이제 박정은 기자라는 사람의 글입니다 역사 따라 옮겨간 중심지 그리고 행정구역 자 지금부터 연천군에서 제가 글로 배운 연천군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천군청에 조금이나마 근무하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만 내가 누군데 손을 들어 이러지 마시고 강사가 지금은 좀 대장 먹는 거니까 가장 젊어 보여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연천군청에 조금이라도 근무하셨던 분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시죠 지금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했다든지 생각보다 적네요 저는 거의 다 그런 분들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혹시 군청은 아니더라도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좀 계셨다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으시네요 파주시에 편입된 게 4개 면입니다 지금 원래 연천이었는데 파주시로 간 게 4개 면이 같다고 그게 뭐냐면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이 파주시 장단출산소 이게 군내면 백연리에 소재한대요 김덕현 선생님 맞습니까 백연리, 혹시 고향은 아니시죠 그건 아니죠 연천군에 편입된 장남면을 관할하는 영천군 장남면 사무소가 있대 제가 왜 이렇게 장남면을 굵은 글씨로 해놔게요 장남면 안에 고랑포리가 있단 말이에요 장도면이라는 데가 있고 대강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연천군 백항면에서 관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단군이었대요 원래는 이게 다 6.25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 어렵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옮길 이유가 없죠 안 그랬습니까 개풍군 영북면 월고리 및 연천군 서남면 지역을 합쳐서 그러니까 이게 연천군 서남면은 뭐해 북한한테 뺏긴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토를 수복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서남면 지역을 합쳐서 뭐라고 불렀다 장풍군이라고 불렀다 원래 일제시대 우리가 처음에 정부가 수립될 때만 해도 어떻게 돼요 장단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기억 속에는 장단군이고 그거는 서울 사람들한테 뭐로 인식되어 있냐면 장단콩 장단두부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을 합쳐서 장풍군이라고 부른다 자 이제 조강지역이 여러분들한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걸 조강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조강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조강 이 임진강 예성강 한강이 하나로 합쳐지는 우리나라의 허리 우리나라가 단 한 번도 이 지역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70년 동안 놓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 서남면 지역을 합쳐서 이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문자가 하나 딱 왔더라고 제가 이 강의장에 딱 들어오는데 파주시의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하는데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연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건 강의의 소재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강의의 소재다 그래서 임진강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여기 삼강의 하구가 되니까 여기 임진강 하구하고 한강 하구는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강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어떻습니까 이거를 염하 강화도하고 한반도 사이에 이 좁은 물길을 염하라고 합니다 강은 강처럼 보이는데 짠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 예성강이 여기 있고 여기가 어딜까요 고려왕조의 수도였던 개성인 거죠 그리고 개성이고 이 앞에 이거는요 교동도 이거는요 성모도 그렇죠 이렇게 운영되어서 여기까지 나오는 이거를 우리가 여기 더해서 이 밑에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조강이라고 부릅니다 조상조자를 씁니다 조강을 아시느냐 조상조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뭘까요 그랜드파더라고 할 수도 있고 뭐야 앤세스트러 조상의 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길이 이렇습니다 59분 연천도서관까지가 아시겠습니까 여기 여기 저기 책향기로라고 하는 곳에 제가 삽니다 책향기로 동폐동 여기에서 이렇게 오니까 이 길 그러니까 이 해변가길 바닷가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철책선을 보면 우리 와이프가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야 막 어우 이게 무슨 와이프가 겁이 많은 거죠 그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고랑포구가 있지 않습니까 고랑포구 제가 일부러 지도에 나타나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랑포구가 연천도서관에서 우리 집만큼 딱 가운데죠 가운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제가 이렇게 실제 지도에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고랑포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파주시인데 야 그거 상당히 들어갔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서울은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한강 하구가 아니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랑포리하고 여기가 이렇게 대등하게 위치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어 이제부터 이제 슬슬 한번 그럼 아직까지는 시동을 안 걸었나 이제부터 슬슬 시동을 한번 걸어보죠 왜 여러분 태조 왕건이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은요 바로 그냥 긴장도를 높여버리면 돼요 그냥 다 알잖아 사람들이 허준이라면 다 알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18번으로 강의하는 청백리 오리이원익정성이라면 여러분 전부 다 이제 혼돈에 빠집니다 그 사람 누군데 뭔데 백이성 강사가 저렇게 18번 강의를 하노 누군데 교과서에 나오나 드라마가 있나 그렇죠 뭐 불멸의 이순신 이런 드라마가 있나 없는데 왜 저래 이때까지 안 유명해졌으면 안 유명한 사람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경지식을 막 깔아야죠 그래갖고 이원익이 딱 나와야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파주가 있고 여기에 연천이 있고 여기에 장풍 장단군이 있고 여기 개성이 있고 개풍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할 때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지금 별거 아닌 건 옛날부터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예요 지금 대단한 거는 원래부터 되게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 사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한테 강남이 60년 전만 하더라도 뻘밭이었고 황무지였다는 걸 알면 에이 뭔 소리하노 하는 사람들이 99%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네가 지금 너희 집이 있는 데가 거의 간척지여 인마 이러면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그래서 강남구청 공무원들은요 역사 강의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합니다 아 이거 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싫어하는 거지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저거 역사가 없는데 뭘 좋아하겠어요 옛날 사진 나오지 보면 뻘밭밖에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내가 연천 가서 강의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거 무슨 역사가 있어요 그거 뭐 다 논밭이지 그죠 그러면 지금 강남을 보면 60년 전에 강남도 예상할 수가 없는데 지금 연천을 보면서 1500년 동안 연천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으시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다들 고개를 한 번 그것만 끄떡거려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파란색 와이샤츠 입으신 분 정말 이래 가지고 계셔서 제가 강의하기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계시니까 이게 제가 뭘 잘못했나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드시나 이게 참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잡아야 마음에 드시나 내가 이 생각도 좀 들고 이 조강이라고 하는 이 지역 특히 여기 이 지역 강화도 이 지역에 조강리라고 하는 지명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조강 1, 2, 조강 2, 2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강이 아마 앞으로 굉장히 역사적인 이런 게 재조명되면 저는 분명히 조강은 우리 동네가 중심이다 아니다 너희 동네가 중심이다 우리 동네가 중심이다 이걸로 논쟁이 엄청나게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포는 우리 거다 강화도도 우리 거다 개성도 우리 거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송한데 중심지는 여기입니다 중심지는 여기 고랑포리였다고요 도대체 왜 이런가 아까 그 말에서 딱 보이나 1890년대부터 급격하게 원래부터 중심지였지만 더 성장했다 1860년부터 76년 사이에 이 강화도 남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원래부터도 해서 이 전체 임진강, 예성강, 북한강 이쪽 쪽에 모든 내륙 물류는 고랑포리에 모였는데 남쪽하고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여기는 뭐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하고 강화도 남쪽에 이렇게 다 뭐야 좋은 선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무슨 산성 같은 거 있잖아 정족산성 이런 게 여기 있다고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 물대를 잘 맞춰서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많으니 물대에 밀물이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싹 같이 밀고 들어가는 형태로 하는 밴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어로문화 그리고 어떻게 되나 좋은 선들이 전국적으로 여기에는 평안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이쪽은요 예성강을 타고 황해도의 모든 물산이 내려오는 거고 이쪽은 임진강을 타고 경기도 북부지역의 모든 물산이 내려오는 거라면 전국의 모든 물산은 한양의 유기전 운종가가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으로 전부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기까지 가는 데에도 음식이나 이런 것이 상하지 말라고 뭐를 뿌립니까 소금을 엄청나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상아리 같은 잡아놓으면 금방 부패하는 생선도 뭐야 고랑포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 소금 그 다음에 콩 그리고 개성인삼이라고 하는 조선의 3대 고부가가치 하나를 팔면 쌀 한 가마니는 그냥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이지만 조그만한 거를 하나 팔아도 쌀 몇 가마니의 가치를 가지는 이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그죠 고랑포리에서 발달합니다 어떤 가격으로 정가로 그때 공시지가 뭐 표준 가격표 이런 게 있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뭐야 고랑포리 상인들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니 어제는 3원이었잖아요 왜 갑자기 6원이 돼요 내 맘이야 아시겠습니까 내 맘이요 그죠 내가 여기 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라도 사투리 하진 않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참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론 야 그러면 또 타지역 사람들 또 한 마디 한다 악덕 상인들 많았겠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덕 상인들 많았겠어 그러니 내가 아까 전에 운종가를 왜 보여드렸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확 모였다가 확 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종로에는 종로에는 인구가 5만 명이라고 하면 진짜 5만 명밖에 안 사는 거야 그게 아니죠 100만 명이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운종가니까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가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고랑포리도 어떻게 돼요 정주 인구가 8만 명이든 5만 명이든 아시겠습니까 한강에 밀물이 밀고 들어오는 날에는 모였다가 그렇죠 썰물이 돼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게 언제 3일마다 한 번씩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일장이 들어섰던 곳이 고랑포리입니다 전국의 고부가 같이 하이테크 산업들이 전부 다 모인다 논농사나 보리농사나 사과농사 하시는 분들을 제가 그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농사꾼들한테 진짜 여쭤봐도 나름의 어려움은 다 있지만 어떻게 돼요 저 소금을 생산하는 거 콩을 생산하는 거 인삼을 재배하는 것이 그 벼농사나 보리농사보다는 하이테크 산업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때 소금은 지금처럼 천일염에 뭐 염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소금은 뭐예요 자염입니다 자염 구운 소금 그러니까 바닷물을 가두어가지고 끓여내는 소금이에요 끓여서 증발시켜가지고 다시 물을 가둬 한 세 번쯤 이렇게 해야 그 소금이 나와 지금은 이게 굉장한 고급 가치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서울 강남에 유명 백화점 가셔야 음식품 코너에 자염 이러고 나와요 그런 거를 여기서 다 취급했다고 그런 거를 그래 1890년에 뭐가 병인양요 심미양요 강화도 조약사건 운요호사건 그리고 여기 한양에서도 뭐가 터져요 1882년에 임오군란 1884년에 갑신정변 이런 거 막 터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서울에서 거래하려고 할까요 다른 데다가 거래처를 만들까요 다른 데다 만들겠죠 1890년부터 어떻게 돼 고랑포리에 번영이 시작됩니다 왜 전국 독점이야 이제 아시겠습니까 전국 독점이라고 전에는 내륙만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 이 밀물이 들어올 때 여기까지 올라가 사람들이 올라가서 여기서 분배가 된다고요 여기서 왜 뭐야 고랑포리 상인들이 뭐요 부르는 게 값이요 안녕하세요 소금이 들어와서 소금 많이 들어와서 값 떨어뜨려 그럼 어떻게 돼 서산 태안에서 소금 죽어라고 끓여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값을 좀 높게 쳐줘야지 그건 내 마음이요 아니겠습니까 그럼 니가 고랑포 살던가 인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되세요 세상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때 땅 사놨던 사람들은 지금 쫄딱 망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땅 사놨던 사람들은 쫄딱 망하는 거야 그러니 경기도 연천이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우리 경기도 연천이 다시금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과거를 아는 것이 현재의 돈을 버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호랑이 담배 피고 뭐 놀던 시절에 그 얘기를 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배추 한 포기 팔고 뭐 물건 하나 파는데 도움이 되느냐 내가 이런 장사꾼들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네가 하는 일은 다 쓸데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시니까 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천 군민들에게 아무런 정신적 영향이 없을까요 타지역 사람들에게 연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거나 뭔가 자기대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에 거세게 도전하는 듯한 이런 거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고랑포리인데 고랑포리인데 원래 여기가 뭐한다고 이렇게 중심지인데 지금 중심지가 아니면 옛날에도 이상한 동네 아니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역사 따라 옮겨가는 중심지 그리고 행정구역 자 고려시대 때 이거는 뭐였다 여러분들 뭐였다 병란도였다고요 병란도 다 아시잖아요 수도가 거기가 아니고 이제 이쪽으로 옮겼잖아 그러면 교역의 중심지도 오른쪽으로 옮겨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맞죠 신미양료 신미양료 모든 외세 세력들이 조강 입구를 딱 틀어막고 야 이래도 우리랑 통상 안 할 거야 이래도 우리한테 철도권을 안 내고 철도를 부설할 수 있는 권리 항만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안 내놓을 거야 라고 조선왕시를 압박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체제공이 1799년에 금난전권을 하는 바람에 종로의 상업적 독점권이 까지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흥선대원군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 교역하자 이게 아니었죠 어떻게 돼 교역만 하려고 하면 콜레라가 돌아 서양인들이 들어오는 곳에 콜레라하고 엄청 돌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마추픽추를 세운 그 잉카 부족들이 왜 멸망했나 내성이 안 갖춰져 있어서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홍역이나 이런 균들이 돌아가고 전멸했다고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 조선의 19세기에 서양 성교사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안전했을까요 왜 그걸 생각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쇄국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오면 그냥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리고 소위 뭐예요 콜레라가 옛날말로 호열자 여러분 호열자 호열자에 걸리고 장질부사 장티푸스에 걸리고 이런단 말이야 성교사 자기도 전염병 걸리고 죽고 막 이래 그러니까 어때요 쇄국 정책 그러니까 쇄국 정책을 펼치니까 어떻게 돼요 교역의 중심지는 점점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점점 어떻게 돼요 중앙정부의 가격 통제권이 좀 상실되겠죠 그죠 어제는 3원 오늘은 5원 하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상인들의 어떤 폭리가 심해지지 않겠나 하고 중앙정부가 막아야 되는데 1890년부터 사실상 중앙정부가 그 역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고종입니다 했을 리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세도 가문이 어느 가문이에요 여흥민시 그죠 삼방파 여러분 여흥민시는요 모든 여흥민시가 다 세도 가문이 아니에요 삼방파라고 하는 그 가문 안에 한 파벌만 그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휴전협정을 할 때에도 휴전협정을 할 때에도 여기는 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남북공동 이용수역 이래가지고 따로 맺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조약의 범위는 교동도를 조금 벗어나서 여기 임진강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가 어디 장단 그 뭐야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제가 김덕현 선생님하고 같이 갔던 그 매운탕 아 예 민물고기 매운탕 아우 맛있더라고요 예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웃어주세요 이렇게 순간 좀 탁 웃어주고 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나는 매운탕 맛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매운탕은 너무 많이 먹어서 나는 질리는데 저놈 자식 이상한 소리하고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예 아니 이거 바깥에서 와서 먹는 사람은 되게 신기하잖아 그게 그죠 맛있잖아 그러니까 특히 영화 때문에 그런가 미나리가 들어간 게 난 너무 좋더라고 영화 때문에 막 그 매운탕 안에 갑자기 윤여정 씨가 보이고 막 내가 어우 예 그렇더라고 벽란도 지역이었다 예 조금 이게 네 삼국시대 지도에서 저 빨간 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각 지도마다 빨간 원이 하나씩 있죠 제가 그린 겁니다 빨간 원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뭐냐 백제가 조강 지역을 차지했던 역사입니다 맨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백제가 조강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정확하게 경계선이 어느 강입니까 임진강입니다 그죠 임진강 경계선입니다 저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성 무슨 성일까요 당포성 그죠 당포성 자 이쪽을 보시죠 예 남진정책 고구려 장수왕이 남진정책을 펼칩니다 백제 계로왕을 죽이는데 어디서 죽였다 여기서 죽였습니다 그 계로왕이 나가서 싸운 동네 그죠 계로왕이 나가서 싸운 동네 옛날에 비류하고 온조가 내려와서 싸웠다고 전해지는 칠중성하고 육개토성 바로 그 지역에 와서 싸우다가 계로왕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월탄 박종화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아랑의 정조라는 소설에 보면 그 도미라는 사람이 지금 보면은 그 두물머리 소위 말하는 그 양수리 있죠 양수리 그쪽에 아마 이 백제 왕국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송파구의 몽촌토성이라든가 풍납토성이 뭔가 그런 왕궁터가 아닌가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개토성도 마찬가지 추정될 뿐입니다 처음에 온조가 자리 잡았던 곳이 여기가 아니었을까 칠중성이라는 것도 거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이 강의를 위하여 그 육개토성 앞에하고 칠중성 앞에 임진강을 갔다가 정말 놀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래갖고 이야 이건 마치 용인시의 처인구에 가서 그 유명한 처인산성을 보러 갔을 때 느꼈던 감정하고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도대체 어디에서 김윤후가 딱 서서 살리타이를 향한 그 엄청난 화살을 땡겼단 말인가 그렇죠 그 어떤 사람도 지금 고정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신라가 올라옵니다 신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산비라고 하는 이것을 세우면서 임진강 남쪽에다가 세우니 그것이 조강지역을 차지했다고 봐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연천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에 적성면이라고 하는 동네가 원래 연천이었는데 파주로 넘어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오니까 적성지역은 지금 산업단지가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적성산단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보세요 가막산비라는 게 있다 파주 적성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상에 딱 오르면 거기 있는 행정구역이 왼쪽은 파주고 오른쪽은 연천이고 또 이쪽은 다른 지역 그 어느 지역입니까 양주 여기 가막산 정상에 다 올라가 보신 분 역시 가막산 정상에 올라가 보신 분을 대상으로 가막산을 글로 본 사람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웃어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조용히 마치 북한에서 기독교 전도하듯이 이렇게 웃으시면 북한과의 접경지역이어서 괜한 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막산 지역인데 이렇게까지 되었더라 이것이 지금 글자 판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진흥왕 순수비가 맞는가라고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신라시대에는 진흥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와서 여러분 진흥왕 할 때 앞에 진자가 미스코리아 진선미 할 때 그 진짜예요 참 진짠데 신라시대 때는 그 진짜를 쓰면 뭐예요 시달타 부처님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역사학계에서 저지르는 최악의 역사 왜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게 진골과 성골의 차이입니다 성골과 진골의 차이는 둘 다 왕손이면 성골이고 엄마 아버지 둘 다 왕손이면 성골이고 하나가 그거 하면 진골이다 개뿔입니다 그런 정신나간 역사고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정확하게 왕손인지 아닌지 무슨 출생기록부가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지 상국유사 상국사기 어디를 봐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성골이라고 하는 그 성자는요 성스럽다 알고 성경할 때 성자인데 그거는 뭐냐 무속신앙 즉 달과 뭐 이런 거를 믿는 신앙들 있잖아요 소위 애니미즘을 말하는 거고 진이라고 하는 건 이때부터 뭐냐 불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그거는 진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덕여왕에 나오는 그 미실 있잖아요 미실 미실은 뭐야 성골입니다 그 다음에 김춘추는 진골이에요 그럼 뭐야 진지왕 진평왕 진흥왕 이러잖아요 그게 뭐야 내가 불국토 사상이다 이 말이야 내가 부처다 이 말이죠 그러니 뭐겠습니까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나타나죠 석굴암 본존불상이 누구의 얼굴입니까 그게 누구의 얼굴입니까 성덕왕의 얼굴입니다 그게 신라 성덕왕의 얼굴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왕손 종교 사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칭령을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기독교를 인정한다 그럼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하나님 밑에 자기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신성동일체죠 그죠 나를 황제로 대접하지 않는 전부 반역으로 다스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심지어 저거 아들까지 자기 아들까지 죽여버렸거든 그 얘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감악산 비라고 하는 것을 순수비로 봐야 되느냐 안되느냐 저는 여러 정황상 아직까지 참진자가 나오진 않았는데 진흥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았는데 글자 마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아무리 유추해도 잘 안돼 그런데 지금 많은 교수님들이 이거의 연구에 엄청 매달리시고 특히 이 지역이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육군사관학교 교수님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매달립니다 뭔가 진흥왕 순수비라는 증거를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그냥 순수비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 말라고 비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악산이 무슨 전 세계적인 명산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마운령 황초령 감악산 북한산 희황산 즉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 조강지역을 신라가 통째로 차지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남한강 플러스 북한강은 한강이다 한강 플러스 임진강 플러스 예선강은 김포측 조강 유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 연천 당포성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지역을 장악하지 않으면 바다로 세금을 실어 나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황포돛대가 그 조운선입니다 조운선 신나게 조운선입니다 자 여러분 조운선이 하나 있다 합시다 그럼 어떤 시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이시나요 노를 저어야 되겠죠 황포돛배가 있는 이유는 노 젓는 사람들이 좀 편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돛을 달면 바람으로 이렇게 싹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조강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강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강의 입구인 것도 있겠지만 결국 뭘까 물대가 차면 그 밀물의 방향에 따라서 바람이 거기로 가더라는 거예요 상류로 쫙 올라가더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노를 저으면 금방 갈 수 있더라 한강 쪽으로 안 내려가는 이유는 뭘까? 한강 쪽은 바람이 그만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한강으로 그 하류니까 그냥 쭉 타고 갔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한강은 임진강보다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강서구에 있는 지금 이 지역이요 이 강서구에 있는 사찰들이나 이런 곳에 여기 양천구 쪽에 가면 용왕산이라는 산도 있고 있는데 이 지역이 전부 다 뭐냐 조강구의 조강의 입구 지역에 따른 전설이 되게 많습니다 미륵보살상, 나무아미타불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말 그대로 민중불교죠 노꾼들, 배에 노를 젓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실어 나르는 사람들 이거 지게 지고 나르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고랑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글자를 많이 아는 저 같은 사람보다는 정말 힘 잘 쓰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의상대사처럼 모든 불경을 다 읽어야 불교의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는 사람보다는 원효 대사처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마 외치모 우리는 그거를 얻어야 돼 극락정토로 갈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더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우리 역사학계가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숙제 중에 하나 원효가 의상하고 같이 유학 가다가 해골물을 마신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디일까? 경기도 화성시는요 그게 당연히 우리라고 막 우기고 있습니다 예 화성이 왜냐하면 당항포라고 하는 항구가 지금 화성의 당항진이거든요 그럼 그 앞에 뭔가 그런 무덤이 있지 않은 게 지금은 다 유실되고 없는데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심청전에 심청이가 전라북도 군산의 위도라고 자꾸 위도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심청이는 위도의 진짜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백령도가 난리가 나잖아요 인당수가 우리 앞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느냐고 그렇죠? 제가 볼 땐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제가 심청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제 유튜브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심청이라는 게 나왔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 조강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고 있고 이거를 아마 우리 김선생이 보시고 저한테 의뢰를 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안 되지 직접 가서 해야지 네 우리는 임진강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개발되기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그 개발되기 전에 한강 모습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 한 개발되고 난 다음에 한강을 보고 여기 신곡수중부하고 잠실수중부에 물을 가다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수량을 자랑하는 한강을 보고 모래톱이 하나도 없고 이런 한강을 보고 난지도하고 여의도는 진짜 여의도가 된 거지 여의도가 뜻이 뭐예요? 너여자에 의심할 의자 섬도자 아니에요? 너도 섬이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왜? 한강에 물대가 타서 밀물이 들어오면 걔는 섬이 되버려요 썰물이 되면요 섬이 아니에요 육지예요 그러니까 뭐야 난지도 그렇죠? 난지도 그 다음에 여의도는 뭐가 될까요? 용산의 한강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섬들은 다 뭐야 그 밀물 되면은 뭐고 그 밀물이 되면 섬이었다가 썰물이 되면은 거의 뭐 건너는 동이었다가 그렇지 않겠어요? 임진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톱이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모래톱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건 낙동강이에요 오죽하면은 요산 김정한 선생이 모래톱 이야기라는 책을 지었겠어요 그렇죠? 소설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모래톱에 임진강이 많다고 여의가 무슨 개발이고 가다가 다 걸리겠구만 천만에 아무도 안 댕기 있으니까 그렇지 그동안에 여러분 지금 한강을 70년 동안 아무도 안 댕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다시 쌓이지 않을까요? 맞죠? 본의 아니게 자연환경 보존을 잘하고 있는 연천군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기 이제 아까 오리이원익정성 이제 가셨는데 오리이원익정성의 손녀사위 손녀사위 미수 허목의 모습을 여러분 여기 양천허시 집성촌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문서 허브빌리지 여기는 뭐 놀러가는 곳이고 여기 경순왕릉 왕건에게 귀순했던 경순왕이 고향에 내려가서 죽고 싶다고 경주를 향해 출발했는데 그 시신이 경주를 못 가고 왕건이 말하기를 무조건 고랑포를 넘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적이 묻힌 거예요 왕건 지가 고랑포를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같은 동네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랑포를 넘어가지 못한다 고랑포에서 조금 왼쪽으로 가가지고 무처라 했던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모일까 봐 왕건으로서는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자기가 고려지역 사람들이 신라의 향수에 젖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고랑포를 여기에서 강을 못 건넌다 해가지고 아예 여기서 묻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허준묘 고랑포를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절벽이 있으니까 용암이 이렇게 싹 쓸고 지나갔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아 이게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입시다 통일이 되거나 남북 화해 모드가 되면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모래를 준설할까요? 안 할까요? 바닥 모래를 하겠죠? 다리를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하겠죠? 3호선하고 GTX A라인이 혹은 지하철 1호선이 한강처럼 밑으로 들어가서 통과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죠? 강변도로가 다 닦일까요? 안 닦일까요? 닦이겠죠? 임진강 뿐일까요? 한탄강은 안 그렇게 될까요? 그 다음에 저기 그 위에 있는 북한 쪽에 있는 예성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 강변에 원래 병란도 있고 이럴 때는 저기가 우리나라 인구의 집결지였습니다 그죠? 운종가였다고 말 그대로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졌다고 그러면 지금은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질까요? 구름처럼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눌러서 할까요? 그죠? 제가 그래서 미국의 3대 투자자 짐 로저스에게 저기를 개발을 하는데 투자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 아시겠죠? 짐 로저스가 인터뷰 끝나고 나서 자기가 책을 본 거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한 두세 명 정도입니다 그중에 제가 한 명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이게 제 모습이죠 고랑포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제 페이스북이니까 이건 저작권이라는 게 없죠 아니 그냥 제가 쓰는 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1919년 3월 3일 이곳 장남면에서 엄청난 인파가 모여 만세운동을 이어갑니다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아시겠죠? 고려중기부터 조선을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여기 연천 고랑포리는 전국 5대 부천 서울 종로 평양 부병루 부병루 아시죠? 나훈아 노래에 나오는 대동강 편지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강경포구 여러분 강경포구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네 전라북도에 있는데 충남 충남 강경포구 그 다음에 한강 서강진 서강나루 그 다음에 압록강에 중강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아마 또 다른 하이테크 부가가치 산업 뭐야 모피 털 코트 이런 거 많이 하던 그래서 뭐야 해당하는 한반도 중부의 곡창이자 물류의 중심이다 6.25 때 잘 보십시오 6.25 때 제일 첫 번째 전투가 누구야 백선엽이 이끄는 제1사단과 아시겠습니까? 백선엽이 이끄는 제1사단과 김책이 이끄는 북한군 정예특공대의 대결이 고랑포리에서 첫 번째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백선엽이 3일 동안 이걸 끌어요 시간을 어떻게든 서울 진격을 막아보려고 6.25 때 김일성의 조직적인 폭파 그리고 초토화 작전으로 이제는 이 모양이 됐다 나는 나는 이걸 보면서요 제가 지금 보면서요 김일성의 1생밖에 안 들어요 황포 돛배를 매달고 미국 좋은 선들이 빼곡하게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달렸을 그곳에 서서 뭐예요?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이게 황포 돛배미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제 이 지도를 보시니까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뭔지 아시겠죠? 자 좀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딱 보니까 알겠다 이제 제가 이렇게 하죠 공자가 이런 말 했죠 한 권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기 전에도 A였고 읽는 도중에도 A이고 읽고 난 뒤에도 A면 이 책을 왜 읽느냐 공자가 그 말을 했거든요 논어에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강의를 하기 전에도 조강이 뭔지 몰랐고 하고 있는 중에도 조강이 뭔지 이해가 안 되고 하고 난 다음에도 조강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은 인생을 허비하신 겁니다 진행되는 와중에서 벌써 알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성공한 거죠 성공했다 싶으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휴 참 일당 백이셔야 되는데 이게 백당일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참 경원선이 이렇게 연결될 것이다 무슨 연천은 통일 한국의 미래다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무슨 통일이 되면 경원선 라인은 그럼 사람들 머릿속에 또 이렇게 되는데 저기 파주 쪽은 도라산 쪽이어서 경이선 라인이어서 평양으로 바로 가는데 우리 쪽은 원산 뺏기 못 가니까 우리 쪽은 땅값이 안 오르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파주가 좋은 건 다 가져간다 그죠 자 여기 보시죠 그래서 여기 뭐야 광역철도 계획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경원선입니다 아직까지 월정리역이 개발이 안 됐죠 백마고지역까지죠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내용도 백이성 백마고지 이러면 딱 나옵니다 거기까지가 철만은 달리고 싶다 까지 그래서 월정리 그래서 여기 안변 고산 지역에 뭐야 원산 지역까지 가더라 그리고 함흥을 거쳐서 함경선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더라 즉 뭐예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 잘린 구간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더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의정부 창동 도봉산 소요산 그래서 여기 전곡 연천 신망리 대광리 신탄리까지 아 신탄리가 연천인 모양입니다 그죠 신탄리는 연천인 모양이네요 와 진짜 한반도 최북단이네 신탄리는 아니 대한민국 최북단이네 그래갖고 이제 요렇게 올라가더라 전곡역이 있고 연천역이 있고 뭐 이렇더라 그래서 뭐냐 철원 가고 백마고지역 가니까 벌써 경기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월정리까지 가면 진짜 이제 추가령 구조곡 타고 용암대지 때문에 형성된 용암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쫙 흘러갖고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이렇게 그 뭐야 흘러간다 이 말이지 자 조강지역이 개발되면 어디까지 제가 볼 때는 요기까지입니다 연천까지입니다 요기서부터는 강원도잖아요 그죠 예 철원, 화천, 양구, 인재 고성구는 다른 논리로 접근해야 되고 요기 강화분부터 시작해서 파주를 거쳐 연천 연천 요 앞에 있는 뭐야 고랑포리가 중심인데 이게 중심이 되려면 통일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한 가지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그 중심지가 될지 안 될지는 또 모르겠으나 또 모르겠으나 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될 수 있게끔 연천 국민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옛 그게 이거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중심으로 다시금 도로를 하고 철도를 짜야 된다 건물도 놔야 된다 라고 자꾸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거는 있겠으나 제가 이 DMZ 지역을 가져온 이유는 요겁니다 DMZ가 있고 민통선 지역이 있고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갈등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됩니까 누가 거기에 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인 관사 아파트를 제외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갈등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연천군에게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죽고 사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옛날에 어떠했는데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개발될 건데 라는 거에 대해서 둘 다 별거 아니라는 인식이 되어버리면 현재를 살아가는 마음가짐도 별거입니다 뭐 그냥 여가 고향이라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뭐 통일되면 대박이란 그런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들었고 뭐 언제 통일될지도 모르겠고 통일되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통일되면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어 뭐가 좋은지 알게 되면 이거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정말 장시간 이렇게 잘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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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